4번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곡들을 발매해서 신선한 충격으로 국민 떼창을 부르는 슈퍼스타 가수 영탁의 폼 미쳤다. 뮤직비디오가 100만 뷰를 돌파했다. 영탁의 폼 미쳤다는 영탁의 정규앨범 2집 타이틀곡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는 유행어인 폼 미쳤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누구가 하나씩은 장기가 있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어 보자는 밝고 기운찬 메시지를 담은 누디스코 장르의 팝댄스이다.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폼 미쳤다는 듣자마자 바로 귀에 꽂히는 EDM과 넷. 노래로 이어진 영탁의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보이스까지 더해져 한 번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강렬한 가사가 중독성을 부른다.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시작하는 영탁의 고퀄 뮤직비디오는 안녕 애청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비밀 호스트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밤 거리에 숨은 능력자들을 초대합니다. 당신들의 아름다운 폼을 보여줄 기회에요. 오늘 자정광장 코드네임 영탁 폼 미쳤다. 나는 진지한 지령을 받으며 시작한다. 유행어를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사로잡은 콘셉트가 빛을 반하며 천재적인 영탁의 버라이어티한 팔색조의 매력을 담아냈다. 첩보 영화를 방불케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준무장한 영탁은 무르익은 남성미를 뽐내며 폼생폼탁의 세상 멋스러운 폼 미친 폭스남다운 뮤비를 선보였다. 영탁의 독고적인 텐션이 흥을 한껏 부르며 리듬 폭발 비트가 터지는 일상의 트렌드를 잘 캐치하여 멋진 노래로 승화시키는 능력에 폼 미쳤다. 뉴비를 본 팬들은 들을수록 미치게 좋아 아이돌이야 뭐야 춤을 왜 이리 잘 추는 거야 목소리 넘 좋아 빌보드 가기네. 개성있고 중독성 있는 음색 그 폼 미쳤다. 영탁님은 아이돌 가수하고도 남을 댄스 실력을 가졌군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대는 진정한 연예인 맞아요. 럭키를 강조하려고 실제 인물 럭키를 데려오는 센스쟁이 영탁님 못 따라가 등으로 호평했다. 또한 영탁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폼 F.O.R.M은 8월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대체 불가한 킹탁의 매력으로 팬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영탁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7개 도시를 돌며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탁쇼 이 탁스월드를 진행한다.